네 오늘 재입방송도 좀 할 예정이고 오늘 안 그래도 재입방송도 좀 하고 야 오늘 영환불 가격이 와 오늘 영환불 가격이 야무지다 이거 어 왜 이러냐 야 영환불 이거 멸망 좀 어렵네 멸망 좀 어렵게 생겼네 뭐냐 이거 와 씨 그냥 오늘 영환불 밀어버려 그냥 저 경매장 다 털면 2천개 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 경매장 다 털면 2천개 좋게 넘는다 저거는 아 이렇게 쌀 때 돌려야 되는데 이거 또 먼저 안 하면 또 선수 쳐가지고 또 뺏겨요 메모리 근데 이게 본주 행동을 할 게 그게 진짜 애태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추억 제일 낮은 걸로만 따지면 얘가 제일 낮거든요 상하이 중에 하나를 밀려고 하는데 추억 수치만 따지면 상의가 제일 높아요 아 근데 이게 뭔가 좀 아 제가 약간 고민이 좀 되네 이게 아 영환불 4천개짜리인데 오늘 혹시 영환불 잠깐만 보자 아 많잖아 야 오늘 알바하시고 계세요 영환불 메소 갖고 계셔야 되고 제가 쓴 돈 수수료 플러스 그 시간에 비례해가지고 제가 좀 뽀찌 좀 세게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저와 이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최소 215억 정도는 드릴 예정이야 일단 200은 200억 다 쓴다는 기준화에 8억 정도 드릴 예정이고 어 만약에 정말 너무 극초 없었다 그럼 뽀찌 좀 세게 드리고 막 10억 20억 이렇게 드리고 아 모자가 더 많네요 모자가 더 많아 수치가 낮아서 되게 이제 가성비로 견줄만한 아이템이긴 한데 제가 덱스랑 인트랑 럭은 죄다 200급을 두 번 이상씩 뛰었는데 힘만 안 떴어요 힘만 힘만 안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번에 제가 200급 다 떼어놔가지고 200급이 기댓값이 쭉이 한 아 144에 5%가 아우 아 나 마리옥 마리올이 새끼 내려가야지 새끼야 내려가야지 이럴 때 새끼가 마리아 이거 마리옥 새끼 이거 경매장 순환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아 감사합니다 영화물 좋습니다 호로라 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4중 추업이야 2년 전에 추업전승 때 근데 멈추는 걸로는 솔직히 좀 가슴이 아프지 아 이런 거 족하잖아 진짜 3333 뭐냐고 3333 아래가 하다못해 130에 6%면 스탑을 해요 차라리 야 저거는 진짜 아니야 진짜 약간 뭔 느낌이냐면 내 큐를 돌리는데 보보공 보공공 최다 보공이 35야 8번 봤는데 8번 다 35인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와 진짜 거의 무슨 200급 넣어서 200급 100살 ucher 뭐야 연합물 14000개짜리 영화물 14000개짜리 영화물 14000개짜리 자 오케이 뒤졌다 오늘 오늘 하나 더 갑니다 자 일단 우리 알바 형님 알바 형님 보너스 드릴 예정이고 24000개 다야 142의 6이 아니라 144의 6이에요 야 추업사기꾼 여러분 영화물 24,000개짜리 오늘 뒤졌다 미쉬미쉬미쉬따 추업 화이팅 15,000원 단돈이 형님 이미 일단은 화이팅을 한번 했어요 바로 영화물 알바형님 또 오늘 보너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보너스 형님 제가 30억을 일단 보너스 드릴게요 문 좋은 날에 보면은 한 번 좋고 끝나질 않아 144 4 4 야! 야 이거 뭐야 야! 이거 뭐야 오늘! 야 210급이야 이거를 부스트까지 못했어 이XX 이거 뭐야 149의 6이야 156의 6에서 한 단계 낮은 영화물 5만개짜리가 나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오늘 5만개짜리 오늘 3위까지 밀자 오늘 애태축 종결하자 그래 이XX 189 깡치 촛깡 200급 뛰었고 아무날 야 이거는 근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리부트와 보무소 둘 다 상위 1% 운일 수가 있나 이게 정말 오늘 요것도 한번 띄우고 에디 한번 밀게요 야 오늘 진짜 돈 쓰는 날에 써야 돼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 한 번 훔치고 끝나질 않더라니까 여태까지 느낀 바로는 인트 깡추사 쭈 야 오늘 한번 그냥 오늘 그냥 뭐 오늘 여러분들 사기꾼 타이틀 그냥 야 운빨 전서비리 할게요 그냥 스펙 전서비리가 될 순 없으니까 이제 운빨 운빨이라도 전서비리 하자고 뭐지 어? 미쳤습니다 수루 점수 수루 점수 수루 점수 참치 어 뭐야 어 사실 원래 쓰던 깡 190과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이거는 영환불 한 5천개짜리 영환불 5천개짜리 그러니까 랩당에 올려주니까 냅두자 랩당에 올려주잖아요 이거 멈추는 게 맞아요 이거 멈추는 게 맞고요 자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 주어가도 합법입니다 32채널 자 32채널 영환불 주어가세요 합법입니다 저 영환불 주어가도 영환불 5천개 아 술사요님 70개도 안하고 형님 가져요 네 형님 가지시고 형님 얼마 썼어요 오늘 개당 1500 치고 형님 돈이나 치게요 1500보다 비싸니까 맞죠? 1500 곱하기 70에서 MVP 7급 175 자 우리 보너스 80억 들어갑니다 우리 곤준희 알바세요 형님 일단 이거 집이 딱 나오네요 7.2는 아니네요 7.2는 아니고요 7% 딱 나옵니다 이제 랩당이가 7%가 나오죠 야 655가 지금 18%가 나오네 655가 지금 18%가 나와요 아 지금 2호보다 낮아요 665 내 위에 지금 많아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엘린 같은 경우는 855급 이상은 23성 트라이를 해요 855 이상 네 아 인트 665 이거 슈바 존나 존문 원기 형님 조공 올라갑니다 널큐 레츠고 아 658 야 뭐야 저 메이플 하면서 800도 처음 뛰어봐요 나 메이플 평생 하면서 55 처음 뛰어봐요 아 혼란을 틈타서 강화 까비 아 네 말 아 혼란을 틈타... 야 866... 가엘린... 이거 어떻게... 엉... 엉... 아... 엉... 엉... 아... 아니 깨질 것 같아 깨질 것 같아 이거 아... 아 나 소리 안 들을래 나 이 스타... 왜 나는 스타버스 할 때마다 화가 막 왜... 아니 나 지금 기분 좋잖아요 아니 기분 좋은데 왜 스타버스만 하면 이게 막... 막 여기가 막... 어... 아... 깨질 것 같아 깨질 것 같은데... 아... 엉... 아 나 해지하면 깨질 것 같아 진짜 해지하면 깨져 바로 깨져 해지하면... 아 깨질 건 깨지고 슈발 23 갈 건 가고 이 새끼야 쓰읍... 1투더? 1투더? 이렇게 갈게요 강화하고 화면 내릴게요 화면 내릴게 강화하고 쓰읍... 하... 자 여러분들 먼저 봐주세요 3 2 1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거 같아 어때? 아... 저 형 옆에서 하니까 아 깨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... 아... 아... 뭐야... 멜티비 공장하네... 어? 22... 22 복구하고 22 복구하면 그만할게요 네... 진짜 마지막 아... 아... 복구 X 됐다 복구하러 가자 65폭 구매 시작 여러분들 스타포스 이벤트 때 23 합시다 에? 이벤트 때 하자 아... 이벤트 때 하고 이 뭐냐 이거 지금 어? 이 뭐야 이거 여러분들 오늘 망토 돌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망토 돌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돌리는 거예요 적당히 좋겠더라고 기도 좀 기도 좀 해줘요 뭐 265나 에? 265나 655 같은 거 반려전 띄었잖아 오늘 야... 평균의 귀를 망토에서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이거 아... 이거 봐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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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레츠고! 아... 오케이 레츠고! 기댓값 300짜리 300 쓰고 바로 따잇! 하하... 정확히 300 썼죠? 네... 안 쪘어 여러분 안 쪘어 와... 환산... 100올랐다 아 나 866까지 들어간 건가 이거? 랩당이 7.1 폼 미쳤다 야... 랩당이 이제 7.1입니다 이환산이 22송 둘둘 딸이한테 나올 수가 없는 환산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진짜 혁명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22송 둘둘 딸이한테는 나올 수가 없는 환산이에요 10만 4천 100이 이게 나 오늘 환산 몇 올린 거야? 어? 나 오늘 환산 몇 올린 거야 이거? 이거 진짜... 1.2.2.1 원하는 몇 올린 거야? 좀 더 좀 더 잘할 거 같다 오늘의 동아이 날 먼저 1.2.2.2 1.2.1 2.2.2 6.5.5.5 5.5.6